시작 발 너무 그치 방향 틀고 쭉쭉 타봐 너무 발 왼발이 너무 뒤에 있어 좀 앞으로 가야 돼 다시 처음부터 내려서 쭉 밀고 타면서 진짱 나이나 밀고 그치 발 위치가 왼발이 너무 가운데가 있잖아 앞으로 좀 나야 된다고 했잖아 스케이트 보드 뒤로 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타 뭐해 뭐해 발 위치가 그게 맞아 그치 그치 뭐해 왜그래 뭐해 뭐해 발 위치가 그게 맞아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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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도저히 음 수호아 차